안녕하세요. 모듈의 저국순위 인사 올리겠습니다. 오늘은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우리 관동 어르신들, 우리 가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올리겠습니다. 저 상대 쪽에서 지금 공짜 밥을 제공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. 오늘 우리 심판 회장님께서 빵을 준비했어요. 그리고 또 다음 주에는 떡도 있으니까 어르신들 그냥 가시지 말고 이따가 빵도 드시고 가세요. 네, 노래 들어가겠습니다. 네, 박수 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종이 닳은 새가 울어 울어 이 발전 전 꿈을 타네 어머니야 어르신분 안 가슴 연호의 봄바람만 늘어지리 모듈타지 잡고서 간직해도 남궁님만이 오고 수업산에 해치기네 서경을 바라보며 서경을 바라보며 서경을 바라보며 저의 세계가 울어 울어 내 얼굴에 춤을 지리네 오 야 아 글씨는 무조건 지름에 말 좀 해라 소망나 고갠마루 소모른 처방돈 나 지름에 벌다 말고 내 꿈에 질려만